김유정 정식 요원이 된 거군요 어? 왜 이렇게 반응이 싱거운 거야? 좀 더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책임이 느껴지네요 정말 저한테 정식 요원의 자격이 있는 건지도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슬비야 지금까지 널 관리해온 내가 하는 말이니 틀림없어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유정이 언니 이제 겨우 기뻐하는구나 자 이제 정식 요원이 됐으니 새로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됐을 거야 새로운 스킬들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작전에도 충실히 임해주길 바랄게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해 이슬비 정식 요원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작전을 수행하자 부디 무사히 돌아와요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작전을 수행하자 부디 무사히 돌아와요 후투데로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